오늘 나랑 피크닉 갈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10년 우정인 찐찐과 피크닉을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요리를 하나씩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요리는 바로 이 광고 아세요? 음 향이 달라 이게 요즘 CF에서 선전하는 전지현님의 그 커리인데요 티아시아 키친 브랜드에서 출시했어요 페이스트 오브 아시아라는 의미로 태국 베트남 인도 등 현지 요리의 신비로운 맛과 향을 그대로 담은 정통 아시안 푸드 전문 브랜드예요 아시아 왕실 요리 셰프님의 레시피라는데 일단 빨리 만들어볼게요 간편하게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봉지만 살짝 뜯어서 바로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끓는 물 조리 시에는 봉지 그대로 넣고 3분간 데우기만 하면 완성 자 여러분 이제 피크닉 하러 가볼게요 우리 집 밖을 좀 위험하니까 제 친구는 랜선으로 만날 거예요 야 뭐냐 아 진짜 얼마 만이야 야 1년 만이야 아 진짜 어떻게 지냈어 아 나 너무 배고파 나 치킨 시켰는데 배달 아직도 안 왔어 아씨 빨리 보여줘 나 너무 배고파 미칠 것 같아 이게 앵글에서 안 보이는데 짜라란 내가 4가지의 카레를 준비했지 이거 내가 다 만들었어 생각지도 못한 먼저 치킨 마크니 커리는 상큼한 토마토에 생크림 버터 크림이 만나 고소한 풍미를 주지 또 개살 푸파푼 커리는 코코넛 크림에 계란을 더해 고소함이 가득한 셰프의 레시피라 그런지 정말 맛이 다르더라고 제니 너 오리지널 좋아한다고? 그럼 비프 마살라 커리를 추천할게 이건 오리지널 옐로우 커리 본연의 맛 그대로를 살린 커리야 마지막으로 스파이시 비프 마살라 커리 역시 옐로우 커리 그대로의 매콤함을 더해서 한국인 입맛 제대로 잡는 정통 인도식 커리지 여러분도 색다른 맛의 유호 티아시아 커리 4종으로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커리 같은 맛을 집에서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통신와 함께 Collision makin' 감사합니다.